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로 고향을 찾지 못하신 전국 각지의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. 목포시장 김종식입니다. 신축년 새해의 희망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설이 찾아왔습니다.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크게 흔들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번 설 명절이 사랑하는 가족과 마음껏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지만 코로나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분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설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들의 타지역 방문과 전국 각지의 향후인들의 고향 방문 자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.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시정 여러 분야에서도 의미 있고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제 우리 목포는 큰 변화와 발전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. 올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목포시대를 담대히 열어가겠습니다.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